아 너무 쉽다 아이 뭐야 뭐야 하이용 아이 뭐야 아이 누구세요 아이 내가 서버 열어야 되나 중과로배 천하제일 장독대회 옵니까 아이 무료로네 헬로 하이하이하이 아 나이스투미추 하나 둘 하나 둘 어 떨어졌어 예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게 상호작용은 안되구요 이거는 거의 완전 대회용 아니면은 그냥 친구랑 같이 등반할 때 요럴때나 쓸모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의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게 뭘까요 아이 폴리스 아이언바님 아이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은 고인물 루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대회로 재밌겠죠 응 합방같은거 할때 아유 배틀런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저도 배틀린 요렇게 아유 여러분 기다려봐요 응? 기다려봐 음? 기다리쇼 아이 클립이나 딸 준비하쇼 아유 자 요거를 멀티플레이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아 저거 다들 황금인거는 쓰읍 흠 그래요 잠시만요 아 자 항아리 멀티 설치하시는 법 설치하시는 법 경찰청 철창살 님이 알려주셨는데 어 여기 주소가 있죠 아니 주소는 따로 적어드려야겠지만은 음 주소를 보세요 아니 저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로 와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여실분이라면은 서버도 받으시면 되겠지만은 아니 뭐 서버가 열려있기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클라이언트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은 그 안에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게링오버릿 폴더에다가 이제 덮어 씌우시고 그 경로에 맞게 덮어 씌우시고 이제 항아리 게임을 실행하신 다음에 ESC를 누르시면은 왼쪽위에 여기 서버 브라우즈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열려있는 서버를 아이 잠깐만 왜 안나오냐 서버를 누르시고 여기 네임을 누르시고 여기 디스커넥트라고 되어있는데 커넥트라고 되어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끝 아이 너무 쉽다 그래요 유의사항이라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가 보는 거랑 이제 오브젝트 같은 거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다 황금항아리로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랑 이제 오브젝트 같은 거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멀티플레이라기보다는 레이싱 할 때 다른 사람들 기록 보는 용도겠죠 나도 스피드런 감지 당해보고 싶어 아 여기 계시구나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응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 여기만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서도 되거든요 여기 여기서 마우스 내리세요 마우스 내리세요 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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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아 너무 쉽다 1타강사 종가로 항아리 불법과외합니다 항아리 불법과외 항아리 불법과외 이거를 여기서 안해도 여기서도 그냥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세요 아니 마우스를 내리면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죠 에 마우스를 내리면 올라가 이게 뭔가 마우스를 돌려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돌리면 저기로 날아가거든요 마우스로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아유 초콜릿처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마우스를 내리면 항아리만큼 쉬운 강이네요 아니 무슨 바바저씨도 아니고 설명이 그게 뭡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봐요 이거를 원을 그리면은 저기로 날아가요 원을 그리면 안됩니다 원을 그리는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서 해도 돼요 꼭 이렇게 멀리서 안해도 되고 가까이서 해도 되니까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세요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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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자너 되자너 아니 이거 다 다 강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학생이 되는거야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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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탭 촉할뻔이래 아이 되자너 아 저 사람이 아닌데 어디갔어 왼쪽에 가셨나 이유 서버요 아니 저는 서버가 한개 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아이 어쩌다 여기 계세요 다시 올라갑시다 이타강사 중괄호에 무료강해 다시 넘어오세요 빨리 아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겁먹지 마시고 신뢰도야 가세요 바닥 찍으시고 아니 학생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다 똑같이 생겼구만은 다 빡빡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구부네 자 거시고 음 거세요 아니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지금 돌 원을 그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어디 가셨대 원을 그리지 마시고 밑으로 땡기세요 밑으로 아마 이거 방송 출력에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밑으로 땡기세요 밑으로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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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두리 아니 여기서 크루이프 턴을 딱 인사이드로 딱 슈팅을 딱 하면 고르잖아 이걸 못해 아닙니다 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쇽쇽하면 올라가집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잘 보십니다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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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부족한 탓입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세요 됐잖아 아 차두리를 차범근이지 자범근 잠시만요 이거 제가 서버 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버를 다운받아서 한번 여는걸 해볼게요 저는 잠시 로그아웃을 하고 서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오예 접속 아 죄송합니다 지시리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냥도 프레임드람나는데 서버를 여시겠다고요 아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한글 채팅을 치시려면 서버를 열어야 돼 항아리 다운받아서 게링오버리 덮어씌웠어요 흠 흠 뭐지 잠시만요 서버였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커말못 호스트서버 서버네임 트위치 혹시 쉿브레이스 혹시 뜨십니까? 서버 브라우스에서 혹시 어이구 우울 괄호증 이걸로 항아리는 제대로 돌아가는 컴퓨터 사자 비불썸 후 거스름돈은 남겨오고 슉슉슉 아유 조시님 선언 후원 감사합니다 슉슉슉 아이 거스름돈 아이 다음에 거스름돈 남겨서 어떻게 조금 에 미약하게나마 저도 뭐 좀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일본채가능 와 천원이면은 컴퓨터 본체 하나 맞출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항아리 천원줄게 포켓몬빵이란 쿨피스사와 거스름돈 오백원 남겨와라 너 황금까지 천원으로 컴퓨터 좀 맞춰줘 그죠 뭐 천만원이면 뭐 어 들어오셨네 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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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불타는 항아리단 여러분 핑 30 20만원으로 컴퓨터 맞출 수 있는데요 뭐 아 제 컴퓨터 괴롭히지 마세요 아 제 컴퓨터 괴롭히지 마세요 오 아 누가 제일 빠를까 아 너무 궁금하다 모두가 평등한 골든 항아리 위에 벌써 고인물들 먼저 올라가 계신데 아이 잠깐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악물고 하세요 어 어 어느 분이 제일 빨리 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뭐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뚝딱뚝딱 하고 계신데 아 아 아 아 경찰청 경찰 경 경찰청청사 아이씨 경찰 경찰청님 저기 제일 먼저 가셨구나 하지만 여기서 걸렸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걸렸다는 거 이 노래 듣죠 아 이 노래 듣죠 아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님 왕방방왕방왕방방방 아 됐어 아 경찰청 철창살 왕방방왕방방방 왕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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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계시네 아 역시 괜히 괜히 붙은 별명이 아니야 이렇게 아 미친 나도 못해 어 좌측담장 힘내세요 제가 조금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 빵치라도 잡으실래요 여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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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만 아니거든요 아 간다 간다 아우 란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쓰흐 천지창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서 올리시고 아 잠깐만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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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세요 진시리님 항아리 버전 항아리 버전 ET 제가 ET인거죠 하나 둘 둘 둘 셋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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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봐야겠어 보고 훈수해야돼 지켜보겠습니다 아아 천천히 바닥을 치시고 아아아 무엇 속보 방금 누구 오렌지에서 태초감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오시라구요 어 하나 아잉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사시행시 패스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시행시 에 위에 분들도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진시리님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퍼니처스 킵간다 대가면님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퍼니처스 킵간다 아니 버리고 간다니 아니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다 다른 에 다른 시청자분들도 화면에 잡아야 해 성공했대요 근데 카메라로 못 잡았어 그거 내려와서 다시 해보실래요 카메라에 좀 잡게 아 벌써 저기까지 가셨네 아 옵저버 옵저버 지붕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보고 있습니다 뛰시죠 아하 실패 옵저버 가능합니다 중괄호를 찾아주세요 아 실패 안타깝습니다 어어어 아이고 실패 아 미끄러진다 오시죠 제 손을 잡으세요 아 와 나 카메라 나와 한번더 오세요 아이고 아까봐라 엄마 나 방송탔어 엄마 나 방송탔어 실시간 능욕을 위해 제 시도를 권유하는 중괄호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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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좋아요 올라가세요 빨리빨리 올라가 올라가 됐어 에이거봐요 저희 방 시청자분들도 항아리 이렇게 잘하십니다 아 여기도 올라가야돼 아 여기도 올라가야돼 아직 끝이 아니야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고인불도 들어가시면 미끄럼틀 소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에이팀님은 위에서 내려오셨어 다시 올라가셔야죠 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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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이렇게 아아 여기서 하나 안돼 아 아 떨어져 불었어 묘 수록은 아래에서 올라갈 수 없다면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아 아 하나 둘 안 돼요 하나 둘 탁 앗 앗 대가멘님 쫄버루트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아 가 옵저버가 붙었죠 잠시만요 옵저버 지금 갑니다 하나 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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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저기 안 걸쳐지네 하시죠 엘탈 강사 엄마 선생님이 이상해 어 찐쉐리님 올라오셨다 찐특님도 오십니까 와 고인물 왜 이렇게 해봐 너 아니 부들부들 중고로강 시청자들은 다들 이정도 하잖아 강사가 좋아서 그럼 아무튼 그럼 자 에이티님 에이팀님 갑시다 빨리 자 안 돼 올라오세요 자 다음분 에 경찰청님 빨리 오세요 제 손을 잡아요 제 손을 잡아요 으쨰 에 넘어오세요 아하 에 넘어오세요 오케이 됐어 갑시다 갑시다 오렌지 갑시다 오렌지 툭툭툭 갑시다 여기서 점프 걸고 딱 둘 셋 안 돼 떨어진다 에 모자는 자기 화면에만 보여요 아 떨어졌어 아 어디 가셨어 오십미터 느낌이 쎄한데 아아 아아아아 태초만을 와 대소 마을